뭐해라는 두 글자에 잠들어 있지 않아 썸냐 나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지 않아 나도 모를 생각 중 우리의 회복하는 분 엄지손가락으로 잠밀꽃을 피워 나게 잘 것 같아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I feel 우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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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장미꽃을 나랑 피워볼래 꽃잎 회색은 우리 맘 가는 거로 친해질게도 예쁘게 우리의 매목의 눈부 엄지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내게 잘 것 같아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내게 반성기를 더 보내 한글자막 by 한효주